안녕하세요 트랜소입니다 지금 카테이저 안에 다 있고요 지금 여기서 고무마개만 빼가지고 이거 액상에서 고무마개를 빼야되요 고무마개만 이런식으로 이걸 잠깐만 이걸 왜 물 안에서 하냐면 이거 뺄 때 액상이 튀더라고 그래서 물 안에서 아 잠깐만 오케이 뺐어 이런식으로 한 시간만 잠겨 놓으면 이거랑 이거 한 시간만 잠겨 놓으면 니코티나 안에 있는게 다 빠지겠죠 아 다 뺐습니다 10개에요 총 가지고 아 2 4 5 5 5 5 5 5 6